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선생님의 교재와 그리고 강의 이러한 전반적 커리큘럼에 대한 가이드 영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둘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나 그냥 정시로만 할래 그냥 수시는 포기 내신 그냥 통과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수능에만 올인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글쎄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히 내신과 수능 둘 다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두 개가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내신이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내신 잘하면 수능도 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왜냐하면 방향성이 정말 다르죠. 특히 내신과 수능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말도 안 되게 EBS 교재에서 막 이제 지문이나 리스닝 스크립트를 한 70%를 연계했었던 그러한 암흑기 마치 세계 역사 특히 서양사에 있어서 중세와 같았던 그런 시기는 좀 비슷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신과 이제 수능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신은 범위가 있고 수능은 범위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 차이 그리고 범위가 있는 내신 영어 시험에서 변별력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처럼 출제하기 힘들죠. 특히 서술형 주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하나 실수만 하게 되면 부분 점수 혹은 아예 점수가 뭉텅이로 깎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신 등급이 확 밀려버리는 자 이런 상황들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죠. 이 얼마나 폭압적인 시험인지 내신이 말이야. 자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영어 실력 자체가 일단 탄탄하게 되면 내신이든 범위가 있는 내신이든 아니면 범위가 없는 수능 시험이든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각 시험의 성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 잘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근본적 영어 실력 갖춰야 되겠죠. 그럼 근본적 영어 실력은 뭡니까? 그것도 답이 뻔하죠. 근본적 영어 실력이란 일단 영어만의 본질적인 특성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책에 가 서있어야 돼요. 영어에 대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중딩 때 뭔가 문법이나 구문 한 권을 띈 이후로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 가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이 결정한데 거기다 영어는 또 절대평가야 하면서 뒷전으로 밀려서 거의 뭐 심각한 경우는 같은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동급 시금을 당하며 사실 그냥 내신 시험범위에 몰입하고 이따가 모의고사를 봐도 그 모의고사 결과가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를 뭐 결정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최상위권이 아니면 극하위컷 대충 하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체계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다 통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의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실력에 대한 평가는 그냥 혼자의 자기 만족과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의 수행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뭐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다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신도 수능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신을 준비하는 거에 버겁다고 하더라도 내신 준비 기간이 아닐 때에는 평소에 수업 잘 듣고 과제 잘 하고요. 학교에서. 나머지는 수능을 위한 그런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도 끊임없이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허겁지겁 발등에 불 딱 떨어진 거 끄는 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수능 영어를 하려고 한다면 늦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2025년 수능까지 어떻게 대비할 건가요? 일단 전 영역에 대한 기초 쌓기가 필요합니다. 고 1, 2 같은 경우. 기초가 부실하다니까. 뭔 말씀이십니까? 제가 내신에서 항상 영어는 1등급을 받았는데요. 내신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건 네가 성실하다는 지표고 그리고 내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췄다는 얘기일 뿐 그것이 네가 진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내 말이 틀려요?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전 영역에 대한 기초 쌓기 제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체계. 그리고 수능 개념, 필수 개념을 확립해야 되고요. 얘기했잖아. 그때그때 범위에 맞춰서 내신에 급급하는 영어를 하게 되면 물론 내신 영어를 한다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다르잖아. 뭐 이거 딱 보면 몰라요? 내신에 1등급을 받는데 수능 목욕에서 보면 2등급, 3등급으로 밀리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 고2, 겨울방학 때 예비 고3일 때 하던가 아니면 고3 올라가서 하시 그럼 늦을 텐데 그리고 실전 적용력 길러야 되고 자 뭐 비연계 대비라고 써놨지만 EBS 소재 연기라는 건 이제 무시해도 좋은 정도 그러니까 EBS 교재가 실제 수능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허울 좋은 타이틀일 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현재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자 모의고사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도 그래 내신이 안 들어가 대학을 입학하는데 영향력 1도 안 끼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범위가 없는 시험에서 이런 수능에 대해서 기본 개념도 부족하고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뭔가 제한된 범위를 달달달 외워서 뭔가 대처를 하는 건 괜찮지만 자 이런 이 수능형의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아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 논리력이 딸리는구나 그리고 또 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모르는 어휘도 되게 많네 야 이거 해석이 막히고 꼬이는 문장도 꽤 많네 내신에서 시험 범위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뭐 우리말 해석권을 들이밀어서라도 뭔가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야 이거는 좀 아니네 해석조차 정확하지는 안 되네 알잖아 그거를 이 결과를 놓고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겸허하게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취약 포인트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코리션이에요 그치 잘하는 거 아는 건 잘 유지하고 잘 모르는 거와 취약한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그래야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죠 공부의 효율이 어딨냐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요 당연히 효율성 있게 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대 효율은 네가 스스로 판단해내서 취약한 부분을 빨리 최대한 빨리 그것을 보완하는 거 그게 효율성이야 그런 효율성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책상에 오래만 앉아있으면 실력이 쌓이니? 점수가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지금까지 경험해 봤으면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치? 그러면 이제 교재와 강의 내가 교재는 내놨지만 강의를 아직 안 했거나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함께 여러분한테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문 해석 능력부터 잘 갖추세요 구문 해석 능력 문법보다 이게 먼저야 결국 문장에 대해서 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읽어가면서 직독 직회를 해낼 수 있어야죠 대충 단어들 조합해서 통법으로 뜻을 맞추는 자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 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몇 개 뭐 수십 개 수백 개 문장 정도만으로는 영어에 대한 속달도 이 proficiency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 아직도 모릅니까 그래서 고1 이하 노베이스라고 한다면 입문부터 해서 우선순위 빈출 구문을 그리고 등급 불문 누구나 다 빠른 속도로 자 이 정도가 쉽게 느껴지만 그냥 빨리빨리 쾌속으로 끝날 수 있게 그래서 기본과 빈출 중요 구문 총 막내되어 있는 천일문 기본편 그리고 그 다음에 천일문 핵심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준 내신 기준이 아니라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 3등급 정도인데 뭔가 유사 구문이 나왔을 때 오역이 나오는 자 그런 친구들이 꼭 해줘야 되고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왔을 때 이제 수능 고난도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수능 고난도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문에서 문장이 길 때는 수능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4줄, 5줄, 6줄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그런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킬로 문양을 배제한다 해라 하는 이러한 명령과 지시 하에 좀 지문에 대한 자체 난도가 복잡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뭐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길고 복잡한 머리를 쥐었게 만드는 그러한 문장들까지 다 해결을 해서 나는 기필코 안정적으로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도 맞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 아니 나는 1등급을 맞아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이것까지 해줘야 합니다 아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때문에 이걸 시리즈별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원샷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쾌속으로 정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이 정도의 양만 갖고는 전반적인 영어에 대한 틀을 확보하는 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건 되지만 영어에 대한 수능 영어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숙달도에 금방 도달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한다면 저거 다 내가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겠지 알겠죠 자 이 강의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 기본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편에 대해서는 내가 또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달라진 외모를 가지고 다시 또 강의를 완강해놨습니다 새 강의로 자 안 했다고 한다면 잘 참조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요거 올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재들은 전부 다 문제집이 별도 구매로 딸려 있습니다 아니 뭐 천일 비급해서 이 해설서 개념과 사전 노트 필기 개념의 책은 책 속에 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책값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별도로 여기 이미지도 띄워놓지 않았지만 각 입문 기본 핵심 완성 각각의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문장들과는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드릴 할 수 있는 그건 강의하지 않습니다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 교재에 대한 복습이 다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내 실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를 할 것인가 내 취약점은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다 딸려 있으니까 자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이 천일문 교재에 대한 문제집을 구매해서 특히 내신을 잘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 꼭 문제집을 필수로 해서 병행해서 진도에 맞춰 끝내주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천일문 시리즈가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문장 단위 해석만 하고 되겠어요 실제 수능 시험은 우리가 단락 단위의 독해를 해야 된 건데 자 그러려고 한다면 자 기초 개념으로서 독해비를 해놨고요 다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수능에서 독해 독해만 제대로 잘해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게 만들어주는 리딩 스킬즈의 이 축약형으로 독수리라고 해서 자 첫 단지 독해 유형편 자 교재와 강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능 독해 컷 브레이커에서 자 기출의 핵심 그런 어떤 이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한방에 잘 잡을 수 있게 컷 브레이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실감하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다섯 문제 독해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본 개념이 됐을 때 그런 개념이 완성된 것을 새로운 또 독해 지문에 적용할 수 있게 이 수능 실감 시리즈로서 우리가 계속 창작해서 문제집을 발행해 왔던 것에 최고 우수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훈련용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도 강의도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수능 독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개념 명확하게 잡고 적용 훈련까지 다 끝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격전지가 되는 것은 31번의 빈칸 추론 4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야 별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빈칸만 집중적으로 다지는 빈칸백서 빈칸이 비교적 쉬워지고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말이야 역시 2024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도 빈칸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것에 속해 있습니다 잘 처리되겠죠 자 그리고 강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대유형 2024 3142 내가 어차피 모의고사나 수능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2024 또 3142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데 자 2024에는 이제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함의 추론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이렇게 다섯 개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 건데 자 함의 추론 많이들 틀립니다 근데 함의 추론이라는 거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그 단락에서의 주제문이 되어야 돼요 그 단락의 요지를 갖고 자 함축적 의미 문맥상 의미를 추론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20번에 딱 자리를 잡고 21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자 그것까지 이제 해결하는데 그건 강의 안 합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142 구간에 대해서는 빈칸 추론부터 시작해서 순서 삽입 그리고 요양문 완성 또 장문 독해 마지막 41번 42번 뭐 43, 44, 45번 이런 스토리텔링 장문 독해하고는 절대 틀면 안 되는 거고 자 그걸 집중적으로 드릴 하는 거 자 교재 개정 안 하고 강의 개정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잘 끝내주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어휘력 중요하죠 자 이제 절대평가 도입 이래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지문 밑에 주석 별표해주고 이렇게 모를 만한 단어 뜻 많이 다뤄주는데 자 내가 항상 의아한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원에서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는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정작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고 이건 알려주지 않아도 수능에 아주 빈출돼서 거의 상식적으로 알만한 단어들은 또 뜻을 해설해주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전히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거야 어휘력 빵빵 해듭니다 자 그래서 원샷 어휘특강에선 어근과 접사 위주로 합니다 이건 정식 출간 교재가 아니라 강의용 교재를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뭐 편집도 좀 구리곤 할 테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적어도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또 수능을 1등급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어근과 접사를 쾌속으로 정리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용 어휘끝이 개정돼서 나왔고요 자 근데 요것도 강의는 안 돼있지만 글쎄 이 부분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자 원래 기존에 나섰던 초록색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책을 만들어냈으니까 어휘 마땅한 혼자서 공부할 교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 교재를 활용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휘끝 5.0 교재를 대량 상당히 많이 증보해서 개정판 어휘끝 블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어휘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용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가장 최고 수준의 어휘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낙에 내가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거 그걸 다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예정인데 언제 하게 될지는 아직 좀 미정이긴 해요 그래서 나는 영어에 대한 절대 신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휘끝 블랙을 가지고 일단 혼자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하고 원법 어떻게 하느냐 자 천일문 기본편을 끝내자마자 바로 문법을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내신 서술형 주관식을 제대로 알고 해결을 해낼 수 있는 자 그런 문법 실력을 길러줄 책 새로 만들어냈고요 곧 나옵니다 그리고 난 내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오후에 이게 표지에 대한 최종 시한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띄워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타이틀만 넣은 거고요 자 이미지 참실하게 돼서 정식 출연 교재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도 해야 돼요 천일문 기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가서 구문에 이어 구문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에 대한 개념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넣어둔 게 세듀 본영어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이제 4등급 이하나 고3 예비 기준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인 학생들이 영어의 근본적인 실력을 기르도록 전방위적으로 학습하는 교재와 강의고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의 업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써 출제 빈도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 업법 끝 스타트 그 다음에 업법 끝 이센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업법 끝 서술형 그러니까 수능에 가장 빈출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이 교재를 가지고 단순히 수능 29번에서 등장하는 밑줄 업법 뿐 아니라 자 바로 그러한 빈출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것에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 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 맞을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수험생이라면 수준 불문하고 꼭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강의가 다 완강이 되면 컷 브레이커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금년 수능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 있어서 앞으로의 수능의 방향성과 좀 어긋나거나 유형이 아닌 건 싹 다 빼고 그리고 문제가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빼고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제대로 최소한 한 번은 완벽하게 끝내야 될 기출들을 전부 다 모아 강의해주는 교재입니다 기출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강의용 교재로 컷 브레이커를 만들어서 해오긴 했었지만 자 대한민국 기출 영어의 끝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재가 이제 12월 말에 나올 거고 요거는 내가 2024년 1월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한눈에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라는 거예요 참조를 하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 스스로 진단을 해봤을 때 저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걸 혼자서 정하기가 힘들다면 물론 혼자 충분히 정할 수 있지만 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커리큘럼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읽고서 할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올려주게 되면 24시간 내에 우리 연구실에서 답이 갈 겁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도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영어의 근본을 꿰뚫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이 곧 점수로 직결되고 그것이 곧 등급으로 등급이 상승으로 이어지게끔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자 내가 만든 나와 세디가 만든 교재 그리고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새롭게 또 업로드 될 수 있는 자 이런 강의들까지 잘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나하고 그냥 쪽내고 영어 관련 모든 목표를 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자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자 여러분들이 부디 어떤 판단을 하든 당부하고 싶은 건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나타난 메가스터디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입시 사이트에서 한 번 강의를 선택했는데 완강하는 비율 완강률이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 교재 구매해 갖고 강의 몇 개 좀 듣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책만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시행착오 없이 한 번 시작한 강의는 끝까지 100% 완강을 해내고 그것이 곧 실력으로 직결되게 이렇게 차곡차곡 영어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렇게 실력을 잘 쌓아서 그리고 또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 난 정말 그래요 메가스터디에서 인강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대학 입시 준비 충분합니까 100% 충분합니다 알겠죠? 내신도 나는 충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치? 쓸데없이 이것저것 벌려놓고 혼자 공부할 시간 너무 부족하게 이렇게 시간 부족에 허덕이지 말고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해서 인강만으로 뭔가 다 끝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자 이제 이야기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